여러분, 즐거우실까요? 네! 저희 해피니피틀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행복이 있기까지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80년대, 7, 80년대를 아우르던 대개의 슈퍼스타 반만이나 있었죠. 그는 단안하게 태어나서 아주 짧은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 짧은 세계를 사는 동안 그는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반만의 영혼을 기르기 위해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그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기타를 처음 잡고 불렀던 그의 노래 노래라기보단 울음에 가까웠네 슬픔의 역사를 하늘을 머금고 울컥 퍼져나오네 햇살과 이슬을 먹고 평화의 꽃을 피우네 못찬또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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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소 비로소 사람들 마음이 따뜻해지네 그는 이 땅에 놓은 동안 모든 구설에 맞서 왔네 참된 진리와 정의를 어쩌자 삶의 의미를 찾게 했네 청약전이 나무하다 긴 선의 거리에서 그의 노래가 울려 퍼지네 세계의 평화가 지쳐왔네 비로소 비로소 메마르는 이 땅에 남비를 내리네 오 비로소 비로소 사람들 마음이 따뜻해지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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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